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자리 마련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이 본격화합니다. 익산시의 경우 대폭 줄어든 아르바이트 자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 단기 인턴 사업에 303명, 대학생 일자리 사업에 100명을 선발했습니다. 또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간제 일자리 사업으로 873명을 선발해 두 달에서 넉 달간 월 90만 원에서 최대 179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.